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심각한 혼종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FM리스트가 군대 간 남친 기다리는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군대를 군대 바캉스라 말하며 군캉스군캉스 조롱하는 게 기본입니다. 20대 초중반에 밥 잘 챙겨 먹고 규칙적 생활하고 여러분야 지인 만들고 공부하고 개꿀이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몸 관리하고 생활 습관 잡히고 개인 개발 시간 가지는 거 너무 부러워. 나는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여자들이 저 여자들이죠. 시벌연들이 웃긴 게 남자들 군대 간 2년 동안 지들은 밖에서 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들 의지가 발로 밟아놓은 쓰레기 의지 수준이라 못하는 건데 그걸 부럽다 말하는 우리 멋진 여자들. 하지만 이 여자들이 만약 군인과 사랑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이 끔찍한 혼종이 여성시대에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살다 살다 내가 고무신을 신을 줄 몰랐네 라는 이 글을 보시죠. 누나 나 바보 같고 어리겠지만 나 군대만 다녀오면 진짜 누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거든. 한 번 나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 나는 군인분의 절절한 카톡과 함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월 1일 기념으로 혼자 제주도 놀러 갔는데 진짜 유명한 밥집 줄 서다 우연찮게 만난 남자가 있어. 그날 진짜 추웠는데 내가 너무 추워 보였는지 핫팩이랑 담요 사서 낫으라고 주는데. 30년 평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매너 있는 모습에 등신 같겠지만 첫눈에 반해버렸어. 딱 봐도 군인 티가 났지만 풋풋해 보이는 그 모습까지 마음에 들었고. 진심으로 이런 남자라면 인생 첫 연애를 해봐도 괜찮겠다 싶었어. 제주도 3일 내내 같이 지내며 대접고 헤어지는 날 맘이 찢어지게 슬픈 느낌을 받았어. 아직 사귀는 거 아닌데 작업하는 이야기 들으면 맘이 짠하고 그러더라. 막 눈치 우느라 손동상 걸렸다 그런 말 하면서 웃는데 맘이 안쓰럽더라고. 연애 갈 때 도시락 싸가려고 했던 내가 등신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싫어하던 군인인데 군인 챙긴다고 도시락 싸려는 내가 병신이 맞겠지? 라는 여자를 보시죠. 한평생 군인을 미워하는 FM 리스트로 살다가. 남성의 따스한 매너에 반해서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흉자짓의 정점인 남자친구 도시락 싸준다는 저한여가 보이시나요? 결국 여자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표독스럽게 30년 산 식초가 되었다 해도 여자는 여자인 게 남자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자 맞아 도시락 싸들고 찾아다니는 저 여자를 봐보시죠. 결국 그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군인에게 도시락을 바치는 여자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그런 달콤한 연애의 맛을 못 본 표독 식초녀들은. 한남춤 군대 가서 군캉스 즐기고 오는데 여시가 왜 도시락을 싸? 한심해. 요즘 군대가 군대인가? 군대 가서 돈 벌고 스팩 쌓으러 가는데 뭐가 불쌍해. 아니 여자가 추운 날 밖에서 떨고 있으면 핫팩 안 주는 게 병신새끼이고 그런 병신새끼만 있는 게 한남이라 그래. 당연한 매너인데 당연한 매너를 안 하는 한남 때문에 여시가 흔들리는 거야 정신 차려. 군대 가서 한남들 인생 개꿀 빨고 오는데 여자가 그거 왜 기다려? 눈 오는 거 군캉스 간 한남이 치워야지 누가 치워 그럼. 이라는 표독스러운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글을 쓴 여자도 남성들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기 전에는 저딴 댓글을 다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했나요? 그토록 증오하는 도시락을 싸는 흉자의 모습을 본인께서 보여주는 여자로 변하게 되었죠. 결국 여자의 비혼 선언 fm 선언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신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fm하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시원하게 개념녀인 척한다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군인분들 계시다면 1월 1일에 제주도에서 30살 못 쏠려 만난 동기에게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 여자들의 한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fm하는 여자는 사실 연애를 하고 싶어 미친 여자들이다.